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빈캠 수빈입니다. 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정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평상시에 화장을 오랫동안 하면 좀 뭉치거나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간편하게 또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수정 메이크업에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쿠션입니다. 자 보시면요 이 쿠션은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지웠던 부분을 살짝살짝